아 글쎄 무슨 일 아 요리는 왜 갈 데가 없는 거야? 언니 갈 데가 왜 없어? 어디? 문화센터 문센 문센 말고 우리들도 웃고 즐길 수 있는 데가 필요하잖아 뭘 말해? 대학이나 가면 모를까? 아 세상에 헉! 나 들어있다 나 들었다 뭘? 엄마들 고연이 있어 언니 말도 안 돼 얘 거짓말 하시지마 나는 거짓말을 못해 오전 11시 엄마들 고연을 한다는 거야 다 같이 투맙쇼 보러 가요 가자 투맙쇼 지금 시작 합니다 투 투 투